색깔 가루가 들어있는 신호낭이야. 신호낭? 위급한 상황이 오면 화살에 묶어서 쏴. 그럼 멀리서도 볼 수 있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싸움타에서도 늘 네 옆이 있을 거거든. 이런 때에 농담도 잘한다. 북주든 고구려든 난 그딴 거창한 거 몰라. 관심도 없고. 난 오로지 널 위해 싸우는 거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출장한다고. 장군님 갑옷이여. 전쟁터 나갈 때 입으셨다. 다리 니가 입는 일이 없기를 이날이 때껏 천지신명께 빌었구만. 어짜겄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장군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그리 굳게 믿어. 예. 바늘이 가니께 실이 따라가거지. 너무 심려 마세요. 다리랑 같이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어유 가. 일각이 여삼추 아니여. 어쩌다 이런 시선이 염분이 되설나. 왜? 아니야. 이거 색깔 가루가 들어있는 신호낭이야. 신호낭? 위급한 상황이 오면 화살에 묶어서 쏴. 그럼 멀리서도 볼 수 있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싸움타에서도 늘 니 옆에 있을 거거든. 이런 때에 농담도 잘한다. 북주든 고구려든 난 그딴 거창한 거 몰라. 관심도 없고. 난 오로지 널 위해 싸우는 거야. 한 번쯤은 다시.